조선 태조 임금이 신흥천하의 발언으로 창건한 왕실의 원찰 도남동 흥천사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기도와 발언으로 치유하고 희망으로 채우는 복합 불교 문화 공간으로서 21세기 도심포교의 새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스님과 불자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와 힐링의 도량 도심 속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처럼 청정한 부천인 가르침으로 세상을 밝히는 희망 가득한 기도 도량 주지 스님이 직접 올리는 천일 기도와 열 분의 대중 스님이 직접 추관해 주시는 흥천사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합동 천도제와 평생 위패 봉안에 동참하시어 극락왕생과 불보살림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발언합니다 꿈이 이뤄지는 흥천사에서 지극한 발언으로 참다운 지혜와 행복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shelf Virtus.com 파이팅